이득 보라, 손해보지 마라, 이게 자체가 나쁠까요?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요, 사실은. 그게 효율성이죠. 제가 공부해서 깨달은 건요. 이 우주의 공식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입니다. 우주 공식이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내겠다. 이게 문제는 양심에서도 적용돼야 되는데 양심의 세계는 모르고 욕심에서만 적용하고 계시니까 문제예요. 이게 효율성이죠.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내겠다. 그게 효율성이에요. 이 우주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영을 깨닫고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전말, 이왕이면 더 나은 일이거든요. 우주에 그게 더 효율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마귀의 논리는 뭐가 문제냐면 나의 효율성만 따져요. 우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의 효율성만 따지게 만든다는. 이 효율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나만의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남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가면 이게 마귀의 논리가 된다는. 우주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이건 소화적인 효율성. 양심이 제시하는 건 대화적인 효율성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중생을 살리겠다고, 양들을 구하겠다고 나섰을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게 우주의 이득이니까요. 좀 다르죠, 느낌이. 즉, 뭐냐? 나와 남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걸 추구하고 나와 남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걸 멀리하는 거는요. 그건 영의 명령이고요. 남은 모르겠고, 나한테 이루어야 되고 나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게 세속의 논리예요. 이 두 가지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한테서 나온 거랑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서 나온 건데 이게 주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